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나오자 지역교육청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하교육감은 즉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오늘 판결한 벌금 700만 원은 검사 구역량과 동일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이유를 대부분 수용한 반면, 하교육감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교육감은 별도 인터뷰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SNS를 통해 부산 시민에게 드리는 글로 밝혔습니다. 하교육감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표했습니다. 또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시 교육청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심 판결인 만큼 하교육감 교육정책 추진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해온 부산시 교육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석 달 안에 마치게 돼 있어 이르면 올 연말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